선관위가 어떤 곳입니까? 그야말로 공명정대한 선거관리가 생명이죠. 그런데 자신들의 문제는 이렇게 관대했던 이유가 뭘까요? 홍영 기자와 그 뿌리를 따져보겠습니다. 홍 기자, 일단 선관위 직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선관위는 그 몸집을 꾸준히 키워왔는데요. 창설 당시에 300명대였던 선관위 직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3천 명에 육박합니다. 선관위는 수사기관에 준하는 강력한 조사권도 갖고 있는데요. 출석 요구권과 장소 출입권이 있고 필요하면 법원에 허가 없이 계좌 추적도 가능합니다. 선관위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 제도를 지탱하는 최일선의 감독관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선관위원 구성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 선관위원 9명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나눠서 지명하고 이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뽑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대법관이 줄곧 선관위원장을 맡아왔습니다. 아무런 규정이 없지만 60년 동안 이어온 관례였습니다. 선관위의 역할을 소극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법관이면 공정하다, 균형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법관들이 맞는 것을 관례화해온 것으로 보이죠. 정치적 자율과 독립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적, 도덕적 감시로부터의 자율성, 그런 걸 생각한 게 아닌가. 네, 100번 맞는 말씀입니다. 법관이 위원장을 맡는 건 3권 분립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겸직은 근본적으로 권력 분립의 원리와도 맞지 않고요. 또 사법부가 한다고 해서 정치적인 중립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노태학 선관위원장을 비롯해서 문재인 정권과 가까운 인사는 전체 9명의 선관위원 가운데 7명이 이릅니다.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캠프에서 특보로 활동한 조혜주 씨를 상임위원으로 임명해서 보수와 진보 양쪽에서 비판을 받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 코드 인사로 문제가 됐습니다. 실제로 최근 선거 때는 선관위의 편파 논란도 끊이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21년이었죠.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과 여성단체가 내걸려던 내로남불과 보궐선거 외화조라는 현수막을 선관위가 막았습니다. 특정 정당을 떠올릴 수 있다는 이유였는데요. 기호 1번을 상징한다는 논란이 일었던 한 방송사의 캠페인은 문제 삼지 않아서 선관위 스스로가 논란의 당사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선관위원 임명 방식부터 떠도 고쳐야 하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개헌을 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쉽지가 않습니다. 대신 최소한 감사원이든 국회든 선관위도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하고, 또 내부 행정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제도를 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지금 선관위의 경우에는 선관위의 내부 정보가 자신들이 알리고 싶은 내용만 알리고, 그 외의 정보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의외로 많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만 지금의 선관위의 문제가 조금이라도 불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헌법상 독립기관이란 특수한 지위를 자신들 편할 때만 방패로 활용해왔다면 이번 기회에 싹 뜯어 고쳐야 되겠죠. 홍의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홍의영 기자